어? 눈 오네? 어, 정말 눈이다. 야... 오래 들어서 제대로 이런 눈 보는 것도 처음인 것 같다. 응, 맞아. 이따 집에 갈 때 불고금 하나 사와서 먹어야겠다. 그래, 그러자. 아, 진짜 예쁘다. 정말 예쁘다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직 안 갔구나. 오늘 밤 별일 없지. 아니 나 오늘 약속 있는데 무지 중요한. 아 그래? 고맙다. 나 오늘 당직 좀 바꿔주라. 야야야 무슨 소리야. 나 오늘 약속 있다니까. 그러니까 고맙다는 거지. 부탁한다. 야 야 정재야. 고맙다. 사랑한다 친구야. 고맙다. 눈이 와서 은자 씨 집 앞 공원에 왔어요. 은자 씨. 추운데 왜 이러고 있어요. 어릴 때 들었잖아요. 괜찮아요. 왜 그래요. 무슨 일 있어요. 아니요. 너무 좋아서요. 누나요. 그래서 너무 좋아요. 은자 씨. 왜요. 애 같아서요. 이제 그냥 아기라고 볼까 보다. 우리 애기 눈 오니까 이렇게 좋아요. 네. 그럼 정재 씨는 눈이 안 좋아요. 좋죠. 좋으니까 은자 씨하고 같이 보려고 이렇게 왔죠. 네. 저기. 네. 아멘 아멘